대구구법 형사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A모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0시 20분께 경북 김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왜 우회도로로 가느냐며 택시기사를 때려 전치 일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. 재판부는 A모 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